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경제TV 뉴스테스크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 금융인들을 위한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개최에 앞서 사전 오픈한 박람회 웹사이트에서는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 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편 8월 박람회에서의 현장 면접은 총 11개 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서류 전형을 신청해 통과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면 향후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원자재비, 물류비 등이 상승하면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의 가격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 반열에 일반 의약품도 동참해 약국 공급가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가 인상되면 판매가는 약국 관리 비용 등을 더해 그보다 더 인상됩니다. 타이레놀 가스 활명수 등 평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의 의약품이 오르면서 소비자 대부분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HY 클림메탈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중공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공한 공장은 연간 블랙파우더 1만 2천 톤을 처리해 니켈 2,500톤, 코발트 800톤, 탄산 리튬 2,500톤 등 2차 전지 소재의 원료가 되는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공을 통해 배터리사에서 발생한 공정 스크랩과 폐배터리로부터 원료 금속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원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로 공식화하면서 대구은행이 갖고 있는 실제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시작한다고 발표만 했을 뿐이라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다며 다만 대구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좀 더 높고 금리가 낮은 강점을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성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식품 및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지만 당뇨 걱정 없이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임상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식품업계 관계자는 발표에 따라 다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등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 안전성 발표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의 자회사 대상 펫라이프는 신규 브랜드 닥터뉴토 론칭과 기능성 펫푸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호성이 낮은 기존 반려동물 영양제와 달리 기능성 원료에 가수분의 오리고기 등 기호성이 높은 재료를 추가해 간식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기능성 유산균 라비벳 장건강 심장 유산균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장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유산균 3종 및 종근당 바이오의 혈액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륨 Q180을 합류해 장건강과 혈관 속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해상은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현대해상 구댄굿 우리펫 보험을 선보입니다. 현대해상 구댄굿 우리펫 보험은 동물병원 의료비 일일 보상 한도를 1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은 경우 하루 최대 250만원까지 보상하는 등 업계 최대 수준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